미국과의 전술핵 공동대응 훈련과 공동운영에 대하여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는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발언에서는 공동대응 훈련이나 운영 등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자체 핵 보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뉘앙스를 비춰 국내외의 엄청난 파장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모종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협상 결과를 얻어낼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에게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 하루 수만 발의 포탄과 미사일로 자국의 국토가 폐허가 되고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본토 공격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강력한 핵 보유 국가였으며 심지어 소련 연방 해체 시에 우크라이나에도 수백 발의 핵탄두가 있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적의 침략을 받을 경우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우크라이나에 보관된 핵탄두를 수거해서 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말과 조약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처럼 우크라이나는 침략을 당했고 미국과 나토는 나토국이 아니라는 명분으로 직접 참전은 하지 않고 무기와 경제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도시들이 전쟁의 폐허로 변했으며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폴란드와 유럽의 각국에서 집을 떠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매우 어려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폐허가 된 전장의 한가운데에는 갈데없는 노인들이 포성이 들리는 집에서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 나토국들은 핵보유국인 러시아를 자극해서 유럽이 핵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 본토의 공격을 자제시키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 지원 시에도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요청한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 전술 미사일은 현재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인 자신을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북한의 끊임없는 협박과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투 등의 도발을 당하고도 이렇다 할 때응 수단이 없어 대북 확성기를 틀겠다느니 우리 무인기를 똑같이 북한에도 침투시켰다고 하는 정도의 저강도 대응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되며 절대 전쟁을 반대하지만 만에 하나 국지적 도발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도발 원점 타격과 보복 타격을 하겠다는 우리 군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전술 운용에 있어 북한 핵을 의식한 전술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북한도 자기네 핵무기를 사용했을 시 보복 핵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고립으로 날아가 망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제레식 무기로 도저히 한미의 연합전력을 상대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상이 아닌 김정은이나 군 지도부에 의해 핵 단추가 눌러지지 않는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찰 자산이 뛰어나다는 미국도 꼭꼭 숨겨진 핵미사일의 위치를 100%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숨겨진 모든 핵을 단번에 제거하기는 더욱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단 한 발의 핵으로도 수십만 명의 희생과 광범위한 해당 지역의 방사능 오염으로 최소 수백 년간 출입이 봉쇄되고 사용도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는 제레식 무기 기준 세계 6위의 군사력은 보기 좋은 통계이며 전쟁에서는 핵이 있나 없나의 차이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핵은 핵만이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평화는 말과 조약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핵은 핵만이 억제할 수 있다. 세계 역사가 말하는 이 말들을 우리는 불편해도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북핵 대응 한계점을 인식한 새 정부가 부디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미국 핵의 공동 운영과 사용, 훈련 등을 포함한 어떤 형태이든 이제는 확실한 대응책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해봅니다. 북한에 향후 있을 수 있는 7차 핵실험은 완전한 핵 보유국 지위를 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실제 북한의 북핵 문제는 이미 레드라인을 넘은 게 아니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기까지 오지 않게 만들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과거 통일이 되면 북한에게 우리 것이 되니까 좋은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었는데 너무도 기가 차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한 안일한 결과가 대한민국 통수권자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모욕을 당하고 수백 발의 미사일을 쏘아 대고 무인기로 남침 도발을 하는 등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것입니다. 핵폭탄을 좌우 중국과 러시아에 수백 발씩 두고 있는 상황에 바로 머리 위까지 수십 발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과연 네팔짜련이 하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우유부단했던 선조들로 인해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핵, 정말 위험한 것이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거나 북한이 깜짝 놀랄 대응 수단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협박하는 동네 깡패나 진상꾼이 될 게 뻔합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북핵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불안 요인을 없애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더 끈질기게 핵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과연 안전한 것일까요? 주변의 핵 보유국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요?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 보유를 끝까지 못하게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절제절명한 중요한 이 문제를 주변 열강들이 참여한 사자회담 또는 당사자 남북한이 참여한 육자회담에서 과연 해결할 수 있기나 한 건가요? 별 묘수가 없으니 사자회담 한다고 시간만 낭비한 게 맞지 않나요? 주권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주변국에 휘둘려 사자회담에 끌려 다녔던 건 아닌가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넣어주시면 다음 편에 이어서 그러한 내용을 종합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들로 인해 반세기만의 세계사적 전무후무한 성공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안보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국민이 있는 대한민국은 4차 산업 시기에도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팬데믹과 러시아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 힘내시길 바랍니다. 강대국 코리아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